LG는 CAS 2024에서 미래를 재발견하다는 주제로 최신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가정을 넘어 모빌리티 및 상업 공간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한 LG의 여정을 보여주는 정교하게 조성된 다양한 존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LG 시그니처 OLED T로 세계 최초의 77인치 4K 무선 투명 TV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15개의 LG OLED T로 구성된 거대한 미디어 아트 디스플레이는 전선이나 코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TV의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제로 커넥트 박스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TV의 투명 모드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가 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공간을 해방시키고 디자인의 대상으로 변신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의 영역을 열었습니다. 가전제품 외에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LG 알파 에이블은 차량이 단순한 운송 기능을 넘어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하는 미래의 이동성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이 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섹션도 마련되어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LG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LG 이센트릭은 전기차 충전기의 최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사의 솔루션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LG 랩스 존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보야지는 거주 공간을 자연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거주 공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보야지에 업그레이드된 캠핑 트레일러 버전은 공간 이용과 이동성을 최적화하며, 냉장고, 전기레인지, 정수기, 스타일러 및 신발 관리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LG 제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CAS 2024의 LG는 가정 내에서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성과 상업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신 혁신들을 조명했습니다. 지금까지 CAS 2024 LG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